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겨울은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찬양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불한 구주 오셨네 빛나 구주 오셨네 빛나 구주 오셨네 빛나 구주 오셨네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찬양하여라 이곳이 너의 환승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살린 너가 흔히 모친 우주를 찾아서 나 일어나 예수로 너의 우주 삼고 성령 받기여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더라 온전히 죽게 바뀐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광대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더라 주 안의 기쁨 누리부로 마음의 구멍이 잔잔하니 세상마다는 남고덕고 구석한 주가 보이더라 이곳이 너의 환승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흔히 모친 우주를 찬송하니 그 나 사는 동안 흔히 모üs이 그 나 사는 동안 흔히 모았네 윈 incidence 이 땐 중에 μαfully 러시grunts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나 기업체에서 연말이 되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돌아보며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2월 둘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2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결산을 보면 원래 세운 그 예산안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연말에 결산하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고 성경 오늘 본문을 위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꼭 선파하시면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계복음화가 승취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재림씨의 결산할 내용을 우리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보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천여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결론으로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 행한 대로 결산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시대 혹은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지만은 그 전에 우리 각자 인생 여정을 결산하는 그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그 목록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죽기 전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예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대부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책이나 영화를 실컷 본다거나 뭐 이런 평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웃에게 봉사하며 여행을 보내겠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버킷리스트의 죽음 이후에 올 4시의 준비를 포함시킨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죽음을 잘 준비하자고 하는 그 웰다잉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에게 4시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믿는 종교에 따르면 된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현상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림이 제림하시는 그날이나 혹은 개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결산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자기가 소유한 주인이 소유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족 출신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당시 유대 분봉왕들은 먼 로마의 원로원까지 가가지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고 로마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부자들도 집안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관습을 잘 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상에 없는 동안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오순절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은 동의 무게를 달아서 값을 치르는 그 헬라나 로마 당시의 화폐 단입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약 33kg이 되는데 요즘 시세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g에 한 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약 23억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으로 또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란 일용직 근로자의 20년치 월급에 해당이 되는 임금에 해당이 되는 약 6천 대나리온이 되는데 하루 임금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시세로 약 23억 또 임금으로 계산하면 6억 정도가 되고 그렇다면 5달란트는 115억 혹은 30억이 되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거액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시세와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도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다 금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명령대로 즉시 가서 자기의 어떤 창조적인 모험도 망하지 않고 장사를 해가지고 100% 수익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30절에는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합니다 이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100% 수익을 냈다고 보고하니까 이 주인이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앞뒤 문묘기를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주인이 사실 내가 그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가 얼마나 잘 충성하는지 보려고 내가 주었는데 너에게 이 주기에서 맡겼으니까 원금과 수익을 합한 이 10달란트를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10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으로 주고 더군다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주었던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이 10달란트 1학년 자에게 또 덤으로 더 덧붙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두 달란트 맡은 종도 100% 수익을 냈다고 보고하니까 마찬가지로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종은 모두 주인의 집에서 열리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핑계를 댑니다 주인님은 아주 엄한 분이라서 혹시 내가 받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반드시 주인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혹시 원금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내가 이 돈을 그대로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보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압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은 씨앗을 심지도 뿌리지도 않고 남의 타장마당에 가서 추수한 곡식을 자기 창고에 넣는 아주 나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까다롭고 인식하다고 착각한 그 주인 탓으로 돌리면서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 종은 맡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봤자 주인이 다 가져가고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악하고 겨울은 종이라고 칭호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은행에 그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돌려받아서 다섯 달란트에게 수익을 남긴 종에게 그것을 덤으로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 이상의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달란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즉 전문성과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 있고 그 선천적인 것을 잘 개발하는 그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그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이 달란트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사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과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아홉 가지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력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합니다 아홉 가지 축복은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하늘 보좌의 권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과 2, 3, 7 나라를 살리는 보금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와 교회와 산업 현장에서 임하는 그 전후후무한 역사를 말합니다 이 받은 달란트가 이러한 오력과 암호까지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세상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큰 달란트를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맡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24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보금을 전한다고 해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액에 비해서는 적은 일이죠 보금 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나 피팍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시의 하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할 때 우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결국 그 충성된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다 돌려받았듯이 우리에도 그 받은 달란트로 충성한 결과가 현세와 내세에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는 달라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에게 수혜되는 상은 동일합니다 그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한 나라의 몫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보면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 받은 재능과 은사가 적다고 불평하면서 맡은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불신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날에 주인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이 다섯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열 달란트에다가 한 달란트 더 준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역과 성령의 능력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제림이나 개인총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거나 늦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세리마태는 그 세관 경력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심판하는 그 장면을 주인과 종사의 회계 처리하는 결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림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그 행한대로 철저하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하늘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는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바로 237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전도와 성교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237나라 5천미 전도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37 치유 후대를 살린 이 달란트를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부터 먼저 이 달란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나 자신부터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나의 전문성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주부는 가정에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자녀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 다니엘처럼 세상 친구들보다도 열배나 승한 큰 학습 능력의 달란트를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한때 이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서 큰 영향을 끼친 서울 대형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이 쓴 신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겁니다 사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조차도 우리 개신교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오류와 왜곡을 밝힌다고 하면서 결국 히브리오 구약 성경은 진실이지만 헬라의 신약 성경은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유대교는 사실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 고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전에 쓴 책이 이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것을 쓰면서 한국교의 현실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쓴 이 신의 변명이나 책을 읽어보니까 아예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제자 훈련과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다유당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아주 번영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분단의 역사가 나타나죠 열한기하 21장 1, 3절에도 희석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유단화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 아들 문하세에게 제대로 신앙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이 문하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과다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노력을 회복하고 낮에는 모든 만남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기도 제모로 바꾸므로서 아홉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오후가 되고 저녁에는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 동안 체험한 그 말씀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소위 기도의 서미타임을 온 가족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부터 먼저 달라한테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개발하게 해서 내 자녀부터 먼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과정을 넘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습니다 세곤 본부 메시지에서 70군데 전도에서 제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 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의 명단을 메모해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 나의 달라한테를 사용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산업현장과 이웃을 복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받은 달라한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 직장과 산업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낼 때 그 산업현장이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삼성 같은 데도 40대의 이사가 나오고 이렇게 젊은이들 농공서일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능력에 따라서 이런 임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내 달라한테를 개발해서 혁신하는 일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12월 15일에 공개한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1.6점으로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50.7점, 부교는 50.4점으로 우리 기독교가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갖는 이미지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독선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꼽았다는 것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독선적으로 비친다고 했을 때는 2, 3, 7 보금의 빛을 비추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보금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에 근원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과 같이 예수 닮은 우리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닮은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옛날 산성을 사서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살았던 그 산 위에 동네처럼 또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 등정 위에 있는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복음의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닮은 성도에 빛된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현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략이 소개되었습니다 후대 복음을 위해서 주일학교, 메일학교, 토요학교를 개설해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전일제 하나 서미스쿨, 방과 후 지혜스쿨을 통해서 이미 메일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민족센터에서도 메일학교, 토요일학교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전교회적으로 좀 더 확산해서 이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전문인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성경적 치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상담센터를 RUTC나 혹은 다민족센터에서 개설해가지고 랩런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신앙상담, 심리학습, 진로상담, 달란트 개발, 가족, 또 중독상담, 노인상담 최근 이야기하는 웰다잉상담까지 이런 다양한 영역의 치유상담을 전문적인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여기에 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7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교팀마다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30나라를 성교하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 되고 있으니까 30나라를 우리가 정해서 한 나라씩 온 교인들이 책임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런 성교의 본격적인 그런 운동이 내년부터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 성교의 사명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성교했는가는 성경에 잘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전한 자가 승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리포서를 쓸 때 이미 30년 전에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향하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위롭다신을 받는 이 친히 사건은 이미 얻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성된 그 영화의 단계까지는 아직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 천국의 영광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드디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형수가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와 성교의 직무를 부탁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4장 7절 8절을 함께 한번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이 희생자사가 끝날 때 마지막 의식으로 재물 위에다 붓는 그 술처럼 기꺼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 재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개인 총마를 맞았을 때 이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보금 증거를 위해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처럼 육체적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온전히 말씀 앞에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금을 전한 후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주님 성기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6일자 일간심문을 보니까 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바라고 말하죠 디바 조수미가 개비한 지 35년이 되는데 그동안 자기 달란테니 성악을 잘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관리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좀 인용해보면 이 세 가지 자기관리 비교를 공개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재밌는 것, 맛있는 것 등 남들이 다 하는 것 다 그만두고 아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심지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찬물도 마시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한다는 거라 나는 연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연습을 하고 공연 후에 보통 파티가 있죠 그런데 이 35년 동안 그 파티에 참여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목소리 영역에 맞지 않는 역할은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주무대의 오페라 주인공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사실 조수미는 화려한 고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악 영역인데 자기 그 영역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성악가로서 장수 비결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악 분야의 달란트의 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하물며 우리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개발하여 성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비워놓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톨스토이 소설에서 한 왕이 현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말하기를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미루지 않고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인님을 위해서 237 치유 소대운동을 바로 지금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전도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받은 이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어디서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될지 그런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개인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리고 치유 후대 서미세로 세우는 이 세계의 보금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되겠죠 달란트 사용은 먼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전문성 성행충안 능력을 회복하고 오력과 아홉까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예배와 기도, 집중시간, 서미타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0군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금을 전하고 또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237 보금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토요학교, 주일학교, 매일학교를 개설하고 주상담센터를 개설하고 30개 나라의 성교하는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보금할 수 있는 그 세계보금의 앞장서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침 밤이 가장 깊고 긴 동지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정말 시문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이 깊은 세상에 이 예수님의 빛의 보금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자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2, 3, 7, 7, 7, 7, 3, 7, 6, 7, 7, 7, 8 이 세계보금할 3일 감당에 의해서 사도바울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최선의 자세로 지금 필요한 곳에 보금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 절인 때에 우리 개인 하나 앞에 섰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그 석지 않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세에 내 개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내가 숨겨두지 않냐고 이것을 잘 개발해서 정말 2, 3, 7, 7, 7 서밋 운동으로 세계에 보고만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의 산업현장과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살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2, 3, 7, 7, 7 서밋 운동으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인의 머리위에 우리 랩렌트들 머리위에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